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레이닝포웨이링의 애트포입니다. 오늘은 두 명의 바디빌더를 조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볼 바디빌더는 앙헬 칼데론 선수입니다. 제가 엊그제 투 브로스 UK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한 선수로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앙헬 칼데론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이제 미스터 올림피아가 약 6주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인지도가 없었던 앙헬 칼데론 선수의 10이라는 성적이 굉장히 아쉽게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바디빌딩 팬들이 앙헬 칼데론 선수가 10이라는 성적보다 더욱더 높은 순위를 받았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할 정도로 앙헬의 실력은 충분히 입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하반기에서 UK 그랑프리는 물론 이전에 열렸던 유러피안 그랑프리까지 우승을 하면서 충분히 인지도를 쌓은 앙헬 칼데론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도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앙헬 칼데론의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선 프레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을 전혀 부족함 없이 가득 채웠음은 물론 다이어트의 강도가 하디추판을 연상케 할 정도로 날카로운 근육의 세퍼레이션과 데피니션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바디빌더입니다. 현재 212 바디빌딩에는 카말 엘 가근이라는 선수가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으로 군림하고 있는데요. 두 선수가 무대에서 직접 나란히 선 적은 없습니다.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앙헬은 10위권의 선수였고 카말 엘 가근이는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었습니다. 먼저 두 선수의 비교사진을 볼 건데요. 비교사진만으로는 두 선수를 완벽하게 구분을 할 수 없고 어떤 선수가 더 나은지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선수의 신장 차이는 약 8cm가량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말 선수가 166cm라면 앙헬 선수는 158cm 정도 됩니다. 두 선수 모두 212 97kg을 가득 채운 선수이고 물론 키가 장은 앙헬 선수가 카말보다 근육의 두께감이 훨씬 더 두꺼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에서의 완성도는 물론 카말 엘 가근이가 상체가 하체에 비해서 더욱더 큰 사이즈를 지닌 앙헬 선수보다는 밸런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의 강도나 근육의 세퍼레이션 하면 카말 엘 가근이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선수가 몇 명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앙헬 선수는 카말 엘 가근이가 지니고 있는 근육의 세퍼레이션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의 다이어트 강도를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앙헬 선수의 하체 쪽을 보시면은 하디추 파니 212 바디빌딩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이라도 한 듯 빗살무늬까지 보여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실 이렇게 따로 앙헬 선수를 다시 한번 다루는 이유는 앙헬 선수의 단점을 정말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좌측에 있는 카말 엘 가근이 역시 무결점의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인데 앙헬 선수는 무결점으로 단점이 없어 보이면 물론 사이즈적인 면에서도 카말에 비해서 더욱더 두터운 근육의 메스감과 다이어트 수준 역시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는 것이 그의 강점입니다. 물론 그동안 212 바디빌딩이 신미성과 균형미를 위주로 채점을 해왔다면 앙헬 선수가 카말 엘 가근이와 데링 런스퍼드의 2파전에 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를 라이브 중계로 보았을 때도 앙헬 선수의 순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앙헬 선수는 이미 두 개의 프로쇼를 우승하면서 인지도를 쌓아 올렸습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그의 실력이 올바르게 입증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UK 프로에서 보여주었던 앙헬 선수의 사이즈와 다이어트의 강도를 보았을 때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5 안에 당연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12 바디빌딩에서 앙헬 선수가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 된다고 해도 전혀 이견이 없을 정도로 앙헬 선수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싶은 바디빌더 제이미 크리스티안입니다. 앞서 소개한 영상에서 198cm의 장신의 바디빌더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디빌더로서 기이할 정도로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근육의 볼륨감은 물론 상하체, 밸런스, 팔근육과 다리근육의 사이즈조차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의 큰 키의 바디빌더들도 190cm 이하였으며 190cm 이하의 바디빌더들도 완성도를 모두 챙겨서 나오기랑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사실 UK 프로를 리뷰하기 전에 제이미 크리스티안에 대해서 다뤄달라는 외국인분들도 국내 팬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미 크리스티안을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198cm라는 다소 너무나 큰 키에 속하는 바디빌더이기도 하고 바디빌딩 프로쇼에서 찍힌 사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그가 IFBB 프로 맨즈 오픈 디비전에서 퍼스트 콜아웃을 어떠한 프로쇼에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뢰짐작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UK 프로에서 당당히 수많은 선수들 좋은 선수들의 라인업을 뚫고 4위라는 성적으로 마무리를 한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퍼스트 콜아웃에 절대 들 수 없을 것이라고 예단을 해버린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제이미 크리스티안의 모습은 키를 제외하고 봐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바디빌더였습니다.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위해 첫 번째로 출전한 프로쇼에서 포인트를 획득한 제이미 크리스티안이 이어지는 프로쇼에도 출전할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프로쇼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순위를 받고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의견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듣고 싶습니다. 드레인 포 1링의 드포이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앙엘 카데론 선수가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3 안에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제이미 크리스티안 선수가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할 수 있는 포인트를 획득할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의견들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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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